Here's 첫번째 게스트, 앤드루. 영어 영어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앤드루 리. This is 영어왕 팟캐스트. Oncub.com의 파운더, Oncub.com 사장이죠. 그리고 영어왕 호스트인 앤드루 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앤드루 리가 저고요. 제가 여러가지 생각해 보다가 좀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팟캐스트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대부분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게스트로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요. 게스트분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에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성공의 예시들이 많이 있으면은 한계 있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86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30살이고 제가 있는 곳은 필리핀이고요. 자주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필리핀에서 보내고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뭐랄까요 좀 여러가지 좀 신경 쓸 게 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필리핀에 주로 있고요. 제가 온컵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한 지 횟수로는 6년? 만으로 5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온컵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를 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필리핀 강사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많이 해드렸어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방법이 많이 공유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생활 영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어 자체에 대한 거는 많지만 영어를 어떻게 배울지 영어를 어떻게 하면 뭐 잘하게 되는지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많이 나와있지가 않더라고요.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저자 한 명의 의견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책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 그 저자의 의견만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은 그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기가 쉽죠. 좀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게 됐고요.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여기 게스트분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아 이런 거는 원래 힘들었구나.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으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아무래도 영어의 실력이 빨리 빨리 늘으면 그만큼 더 재미가 있겠죠. 느리게 가는 거보다는요. 느리고 시간 많이 들이고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가서 그렇게 가시는 경우에는 점점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는 거보다는 방법을 많이 알아서 아 이 방법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아 이거 좀 되는 방법 안 되는 방법 여기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이 공유하실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름길로 빠르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왕의 호스트 앤드류 리고요. 앞으로 계속 영어왕을 통해서 제가 뵙겠습니다. 영어왕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팟캐스트하고 팟빵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팟빵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이 가능하고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팟빵 치시면 되고요. 파하고 밑에 받침 슛 이렇게 해서 팟빵 먹는 빵 치시면 팟빵이라고 하나 나올 겁니다. 다운 받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영어왕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독하시고 자주 들어주세요. iOS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보시면 팟캐스트라고 기본 앱으로 깔려 있어요. 들어가시고요. 검색을 영어왕으로 하시면 나올 거고요. 혹은 잉글리쉬 왕으로 하셔도 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잉글리쉬 왕 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팟캐스트 외에도 그쪽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꾸준히 월요일 목요일 많은 게스트들 초대해서 매번 다른 게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팟캐스트가 이제 출시가 될 거니까요. 구독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요. 도움 많이 되고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왕 팟캐스트로 인해서 지름길 빨리 찾으셔서 좀 더 재밌게 훨씬 빠르게 영어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어왕들이 거쳤던 그런 험난한 길들 실수했던 것들 좌절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이거 들으시면서 그런 힘든 과정들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아 저런 사람들도 다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 쉽게 깨달으실 수도 있겠고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게스트가 저고 호스트가 저예요. 이번 방송은 첫 방송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방송은 저희 온쿱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마케팅 담당자분이 게스트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회째부터 외부인이 게스트로 나오게 되고요. 다들 영어 고수이고요.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i, Andrew. Thanks for joining EnglishWang. Before we begin the interview, please let us know who is Andrew.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i, EnglishWang listeners. I'm Andrew Lee who lives in Manila, the Philippines. I've run an English education business for Korean students to learn English with friendly and kind Filipino teachers. The business name is Oncup. You can visit the website by typing in the address bar oncub.com 안녕하세요. 저는 Andrew Lee입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요. 자주 한국에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필리핀에서 보냅니다. Oncup이라는 영어 교육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요. 운영한지는 만 5년, 횟수로는 6년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9년 호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사업 운영을 하게 됐고 계속 일이 많아지다 보니 영어 공부에 사실 많이 소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씩 하고 있고요. 요즘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Are you gonna make us fired up? 지치고 힘든 예비 영어왕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Progress is made by decisions, not by hard work. 발전 혹은 성장은 우리가 하는 결정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열심히 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밑도 끝도 없이 항상 열심히 열심히 이러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는데 저는 성공은 좋은 결정과 방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국 사람들은 사실 다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방법에 대해 너무 관과하곤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열심히는 오히려 하기가 쉬워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초라하고 그냥 무작정 시간만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방법 같아요. 잘못하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얻는 것은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 똑똑한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멀리까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너무 잔머리 굴리는 것 같나요? 제가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했는데 한국 일본 서점들에 보면 4시간 수면법이니 아침형 인간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최대한 짜내고 짜내서 고생하면서 성공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또 고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미국 서점에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면서 성공하기 일하지 않으면서 돈 버는 방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등 보시면 효율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인생에서 힘든 부분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책의 제목은 약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과장이 돼 있긴 하죠. 그런데 한국 일본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많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인생을 즐기면서 적은 공부 시간 적은 노동 시간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있나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공부하고 그리고 좀 찾아보세요. 엉뚱한 노력으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제가 그림도 그렸고 헬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사업도 하고 있고 영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 사업 얘기인데요.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다 적용이 됐어요. 저의 경우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사업은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업은 똑똑한 아이디어 발빠른 변화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 같은 게 더 필요해요. 제가 하루에 15시간을 일한다고 사업이 잘 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5시간은 직원 2명이서 8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1시간이 더 적어요. 노력은 그런 거예요. 사업이 성장할 때는 항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면서 변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당연히 수익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떨 때 보면 약간 사업은 잔인하고 그러나 1 더하기 1은 2처럼 제가 정확한 답을 찾아 넣을 때마다 신기한 변화들이 생기고 성장하는 거 보면 사업이 저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제가 감정적일 때마다 사업은 그딴 거 신경도 안 쓰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울어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해도 사업이라는 거는 그딴 거 신경도 안 써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안 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방법으로 시도하면서 좌절하고 본인 탓을 해요. 방법 탓은 안 해요.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이라도 무언가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찾으면 시도하는 결정을 하세요. 그 결정들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영어를 시작한 거는 스물다섯 살 때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사실은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긴 했는데 제 의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했고 그거는 한 거라고 하기 좀 그래요. 솔직히 직접 스스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시작한 거는 스물다섯 살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서른이니까 아 이제 5년 정도 했죠. 근데 5년을 다 이렇게 영어 공부만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거는 첫째 1년 그때 많이 했고 그 이후로는 영어 공부라고 따로 생각하고 한 적은 거의 없어요. 1년 처음에 공부하고 그 이후로는 유튜브 보거나 한국 거는 거의 안 봐요. 저는 미국 거 위주로 많이 보고 넷플릭스라는 동영상 말하자면 케이블 TV 같은 건데 인터넷으로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뭐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드라마 시리즈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근데 제일 많이 동영상을 보는 데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리고 오디오북 많이 듣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인들하고 자주 온라인상으로 이제 통화하고 그런 정도 근데 1년 이후로는 거의 공부라고 이렇게 따로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책을 따로 보지도 않았고 주로 이제 영어 환경에 이제 많이 노출은 돼 있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보다는 영어 환경에 얼마나 노출이 오래돼 있냐 그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왔습니다. What motivate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앤듀님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찾다가 호주에 기술이민을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많이 알아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완전히 못하는 상태였고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영어는 왠지 힘들어 보이니까 기술부터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삼성 조선서에 가서 용접 기술을 두 달 정도 배우고 3년 정도 경력을 쌓아서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해서 호주로 기술이민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두 달 그 용접 기술을 배우고 다음 해가 되니까 호주에서 기술이민 정책이 바뀌었다고 공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용접을 더 이상 기술이민 자격으로 인정해주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라도 좀 가봐야 되겠다. 워킹홀리데이는 그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뒤져보니까 영어 모르고 가봐야 가서 농사만 하다 온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찾다 보니까 필리핀 전화 영어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필리핀 어학연수도 가게 됐죠.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보충제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결국 미국 사이트로 가게 되고 그쪽에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관심이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정말 진짜 읽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번역 회사에 돈을 주고 번역을 맡겨서 그렇게 간간 이용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영어를 알면 알수록 정말 무궁무진한 정보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항상 영어를 알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중간광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머릿속에서 영어 단어는 맴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문이 턱턱 막히세요? 초중급자들을 위한 친절한 친구같은 필리핀 강사들과 상급자들을 위한 미국인 강사가 모두 있는 말하는 영어 온쿱 지금 주소창에 oncub.com 또는 한글로 온쿱 쓰신 후 .com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읽기 능력에 향상이 도움이 많이 된거는 저같은 경우 따로 책을 소설책을 본다던가 그러지는 않고요 솔직히 주로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많이 보는데 뉴스 기사나 아니면 제품을 저같은 경우는 아마존 닷컴이나 아니면 이베일 같은 데서 많이 구매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품 관련 글들 후기 그런거 주로 많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또 그런게 관심도 있고 재미도 있으니까 읽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잖아요. 원하는거 구매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거 보면은 재밌게 그냥 읽는거죠. 그런거나 아니면은 코멘트 같은거 많이 읽어보고요. 블로그 같은데 나와있는 글 같은것도 많이 보고 주로 그런식으로 읽는거는 읽기는 그런식으로 하는거 같고요. 근데 읽기를 사실은 제가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듣기는 많이 하는데 읽기는 그렇게까지 듣기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거 같진 않아요. 듣기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어떤것들이 있으셨나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 아마 듣기인거 같아요. 듣기를 제일 많이 해요. 주로 유튜브 많이 보고요. 팟캐스트 많이 듣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으로 해소 많이 들어요. 좀 지루하지 않게 미국적 팟캐스트는 좀 재미있고 신나게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요. 사실은 거의 시간 있을때마다 듣고요. 그리고 오디오북도 자주 듣고요. 한달에 최소 한두권은 들어요. 그렇게 해서 듣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유튜브도 이제 보고 가끔 넷플릭스 들어와서 다큐멘터리 종류 같은거 많이 보고 픽션 종류는 저는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넌픽션 위주로 해서 많이 보고요. 오디오북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마음이 도움이 됐던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하고 오디오북이 도움이 많이 됐던거 같아요. 저한테는 팟캐스트는 제가 보기엔 좀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거 같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거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로 혼자 찍으면서 말하는게 많이 있어요. 마치 그 무슨 게시판에 글 올려놓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유튜브에다가 비디오로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쭉 하는거에요. 그런 비디오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그런거 많이 봤어요. 그런 그런 비디오들 많이 보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아니면은 뭐 그냥 재밌는거 좀 오락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늘지 않았나 싶고 그런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말하기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말하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말을 많이 하는게 중요한 것 같고 말을 많이 하려면은 아무래도 초중급자들한테는 온쿱 영어를 하는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필리핀 강사들이 좀 친절하고 잘 들어줘요. 친절한 매력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 매력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친근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그에 비하면 조금 딱딱한 면은 있어요. 개인주의 사이가 많이 됐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영어를 배울 때는 제가 보기엔 필리핀 같은 나라가 사람들 자체가 친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온쿱닷컴에서 필리핀 강사들이랑 하는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필리핀 강사들이랑 공부를 꽤 많이 했고 일상 대화 위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재미있는거 위주로 좀 많이 했고 결국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하려면 또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최근에는 혼자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영어로 해놓고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 혼자서 그냥 시험삼아서 그냥 녹음도 해보고 그래요. 핸드폰에 녹음하는 프로그램 같은거 있잖아요. 녹음하는 앱 같은거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 혼자서 그걸 계속 하기는 힘들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들어주고 말해주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꾸준하게 계속 하루에 1시간 2시간 씩 계속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말하기가 많이 늘거에요. 결국 말하기는 말을 많이 오래 꾸준히 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듣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말하기가 늘지도 않을 거고요. 말은 결국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쓰기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쓰면 좋겠죠. 쓴다고 해서 연필로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에는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메모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영어로 다 메모해요. 그리고 한글로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고 영어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제 컴퓨터도 영몬모드로 다 바꿔져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영어로 계속 쓰려고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해외 구매 같은 거를 좋아해서 판매자랑 대화하거나 그럴 때 결국 영어를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고받거나 하면 영어를 계속 쓰게 되죠. 그 사람들이랑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제가 사이트 들어가는 데나 뭐 회원 가입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람들이 대화가 시도되거나 그럼 다 영어로 쓰죠. 아무래도 하고 관심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영어 그러니까 미국 쪽 거다 보니까 그도 영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게 많이 해요. Have you got a life 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에 큰 득이 되었던 것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득이 되었던 거는 일단 이걸 영어로 인해서 제가 사업도 하게 되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게 가장 큰 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화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당연히 또 미국 사람 필리핀 사람 러시아 사람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파키스탄 사람 영국 사람 그리고 또 몇 가지 나라가 있는데 잘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암튼 거의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만났죠. 실제로 만난 사람도 있고 실제로 만난 사람 아일랜드 아일랜드라는 이제 나라가 있어요. 영국 옆에 거기서 온 사람 이랑 또 대화해봤고 아 캐나다 사람 캐나다 친구가 실제로 있었고 제가 사는 데 그 근처에 이제 학원 강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매주 주말마다 만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아 태국 사람 이랑도 대화해봤고 아 아랍 사람 이랑도 대화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 인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걸로 인해서 또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영어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를 쓰게 되면 알게 되는데 특히 인터넷 같은 데 쉽게 이렇게 조금씩 하다보면 굉장히 쉽게 영어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 주변에 영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인생의 굉장히 큰 득이 아니었나 싶어요. 외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됐는데 다른 점도 많지만 같은 점도 정말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같은 점도 보이고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너무 다른 점도 있고 영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들을 경험했던 거 아무래도 재미가 있고 유익하죠. 그게 정보가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 많이 하면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이미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일본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에 텔레비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외국 나와서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거 받기도 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고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 사람을 약간 우러러보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최고의 큰 득이 아니었나 싶어요.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영어 외에 또 다른 거를 시도를 해볼까? 만약에 시도한다면 뭘 해볼까? 일단은 제가 시도해보려고 생각은 조금이라도 했거나 좀 해본 게 필리핀 말 그리고 다른 거는 일본어 그렇게 두 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면 방법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원어민이 좋겠죠. 원어민이라고 하면 필리핀 말을 하면 필리핀 사람이 원어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어민들을 조금 주변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없는 거다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머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언어가 어떻게 쓰여지는데 일본말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문법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말은 문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게임이나 애니나 오락프로 같은 거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런 거 자주 보고 그러면서 일본 사이트 같은 거 뒤지면서 일본 뭐 챗메이트 같은 거 만들고 주변에 한국에 한국에 있다고 쳤을 때 일본 사람이 자주 가는 데나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저도 가서 한번 일본말로 물어보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써보면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 해놓은 걸 써보면 뭔가 재미도 있고 신기하고 그러다가 친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빨리 빨리 늘겠죠. 걔로 인해서 는다기보다는 걔가 자극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아 일본에서 이게 유행한다. 그러면 내가 쳐서 뒤져보고 일본 사이트를 뒤져보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영어 배웠듯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일본어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필리핀어 따갈로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따갈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법이나 이런 건 다 다른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필리핀에 있으니까 필리핀 튜터나 뭐 그런 걸 구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고 영어 배울 때보다 훨씬 쉽게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문화도 잘 알고 여기 있은지도 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따갈로그 같은 경우는 쉽게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영어를 하면서 알아갔지 그전에 아는거야 해봤자 미드 몇개 본거 그런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결국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쉬워져요. 접근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What could be the worst method to learn English 이 방법만은 절대 절대 비추천하고 싶다. 도시락 싸서 쫓아다니면서라도 말리고 싶다. 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영어를 배우면서 약간 뭐랄까 그 언어 자체만 배우려고 하는거 영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거는 전혀 고려를 안하고 그 언어 자체만 배우려고 접근하는거 그렇게 하면은 재미도 없을테고 재미없으면 오래 못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일단은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어만 외우는거 지겨운거는 가능하면 다 말리고 싶어요. 본인이 하면서 너무 지겹다 너무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느끼면서까지 계속 해야되는거는 다 말리고 싶어요.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만 하고 그거를 지겹고 하기 싫고 그럴 때까지 하는거는 무조건 다 비추천이에요.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렇게 공략을 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추천하고 그 외에 너무 재미없는 것만 파는거는 절대 비추천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가요. 마라톤이랑 마찬가지에요. 100미터 달리기로 완전 너무 빨리 허헉 되면서 가면 결국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재미있는 거 위주로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좀 가야지 재미없는 것만 무식하게 하는거는 절대 미춘천이에요. 재미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하면 축구 게임 뛰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죠. 근데 다리 광화 훈련을 하겠다고 오리걸음만 계속 걷는다던가 체력 훈련을 하겠다고 그것만 계속 한다던가 그런식으로만 계속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축구 팀이라고 쳐요. 그러면 애들이 싫다고 하나씩 나갈거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조기축구에 들어왔는데 무슨 다리광화 훈련을 한다고 오리걸음만 시키고 해봐요. 축구는 게임은 조금 뛰고 실제로 훈련만 계속 시켜봐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씩 다 나가죠.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제가 보기엔 Grammar in News 책 보는거 저한테는 훈련이었어요. 솔직히 물론 그거 하면서 깨달으면서 많이 재미도 있었지만 그 책 자체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다른 책에 비해서는 덜 지루하지만 그래도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많이 지루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다행히 많이 했던 건 말하는 거 대화하고 저는 대화 재밌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그냥 뭐 한국말로 하듯이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필리핀 강사들이랑 많이 대화했고 그러면서 머리에 휴식도 하면서 배운 거 써먹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 알아내기도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균형 맞추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경거만 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서 말리고 싶습니다.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and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앤드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영왕님들께 앤드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oncub.com oncub.com 혹은 englishwang.com 영어왕.com 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거기에 특히 잉글리시 왕에는 자료들을 많이 올리고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 질문도 그쪽에 물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직접 답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잉글리시 왕에 잉글리시 왕닷컴에 자료를 정말 많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공유할 게 엄청 많은데 다 공유할 거예요. 다 전부 다 제가 했던 방법들 됐던 거 안 됐던 거 혹은 재미있는 거 재미없는 거 모든 방법을 다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다 답변해 드릴 거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쪽으로 오시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englishwang.com 에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앤듀님처럼 영어를 잘 하고픈 예비 영어 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어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예비 영어 왕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거는 항상 재미있는 방법이랑 재미없지만 필요한 방법이랑 조화를 잘 이루고 가세요. 재미없지만 필요한 방법은 가능하면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미있지만 실력이 조금밖에 상승이 없다. 그래도 그쪽을 좀 더 많이 하세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오래 가실 수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짧게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그 재미라는 요소를 너무 쉽게 보지 말고 그게 말하자면 없으면 안 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재미라는 요소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혹시 재미없는 것만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재미없는 것만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 못 가실 거예요. 각오를 아무리 해도 사람은 재미 너무 없고 지겹고 하기 싫고 하면 언젠간 가다보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라는 걸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공략을 잘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그러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저한테는 대화하는 게 재밌었고요. 외국인들이랑 대화하고 필리핀 강사들이랑 매일 대화하면서 그런 거 즐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공략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라는 말에 고생 라는 단어가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싶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즐겁게 본인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나는 이거를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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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는 방법 실력은 조금 느리게 늘더라도 내가 재밌게 즐겁게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2시간 혹은 3시간 4시간 이상씩 이나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즐겁게 그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다시 또 고생하는 방법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본인의 실력이 가끔 내가 왜 이거밖에 안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절대 고생만 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지는 마세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즐겁게 가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nglish Wrong Listeners I have tried many different methods to learn English. Throughout my journey I have learned something important. You have to find ways to enjoy learning English. Once you stop enjoy you are going to stop learning as well.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how to enjoy learning English you should come to my website English wang.com where you can find a lot of resources and about how I've learned and how I learned English recently. Have a good day English wang listeners. I wish you to become a great English speaker soon. Bye.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 이라고 생각 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 영어왕 .com 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